대한민국 가요계의 어벤져스! J.Y.P. 네이션! J.Y.P. 이름을 걸고! 오오오! 야, 왜, 왜? 아는 사람이야? 맞아! 우영과 대현동 지붕 위에서 놀았던? 아, 아닌 것 같은데? 우영 씨에게 XXX를 빌리는데요! 와! 야, 이제 무섭다, 무섭다! 아니, 여기 제작진분들은 저 사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, 얼었어, 지금. 아, 무서워가지고? 와, 여긴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. 아니, 도대체 뭐하는... 뭐하는 팀이야, 여기는, 진짜로? 오오오!